성녀 루치아 동정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수정성당 주인 김홍민 세배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마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바람이 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포근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당신마저 배척하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예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고 말하는데 마다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갑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비유 말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을 실천하였느냐 오늘 비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 뜻을 실행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해했으나 그 뜻에 따르지 않은 아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는 의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이는 마다들입니다 라는 답을 이끌어 내십니다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그들이 너희의 자리를 차지할 것임을 노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영원한 나라에 머물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오늘 비유를 정리해 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의로움을 가르쳤고 그 길을 보여주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죄인들이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며 아버지 뜻에 맞게 살기 위해 노력했으니 이제 그들이 너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실천해야 할 하느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요한은 첫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고 의롭게 주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과 참된 하느님 섬김을 통해 주님이 뜻을 잘 받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수정성당 주임 김홍민 세배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알맞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